박정희 유신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기업들을 압박하여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내지 못하게 막았고 이에 동아일보는 부득이하게 광고란을 백지 상태로 비운 채 신문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이은 백지광고 사태로 인해 돈줄이 막히자 동아일보는 독자들과 국민들에게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호소하는 광고를 냈고 이에 당시 야당인 신민당을 비롯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각종 정치사회 종교단체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애독해왔던 복덕방 사장님 서점주인에서부터 일반 회사원과 주부들 그리고 전국각지중고교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속 단체명에서 본인의 이름 혹은 익명으로라도 힘내라 이겨라 술 한잔 덜 먹고 여기에 내 마음을 담는다 등 격려하는 각종 응원문구와 성금을 동아일보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으로 인해 1974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이에 맞서 올바른 언론의 길을 가려고 했던 당시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을 비롯해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언론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 열렬한 응원과 격려를 북돋아 주었던 전세계 언론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격려광고 격려성금까지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참된 언론인들의 모습들과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정권과 언론의 정원유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치니쿠데타를 통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는 종신독재 체제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의 수뇌부들조차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나마 탐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당시 야권의 대표적 인물인 김대중마저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납치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자신의 권자를 넘보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철권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군가가 헌법마저 유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독재하려 된다면 결코 가만있지 않았고 독재 정권을 향해 제일 먼저 용기있게 소리 높인 젊은 학생들의 외침에 정치사회 종교 단체들을 총망라한 재야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유신반대운동은 단순히 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박정희 유신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폭발력을 갖춘 시민사회운동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했던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와 백기환을 보란듯이 긴급조치 위반 첫 번째 케이스로 구속해버렸고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 높였던 재야 인사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을 비롯해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서 유신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엄혹했던 상황에서도 당시 대학생들은 지하신문 발행 동맹유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신반대 유신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했고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유신반대 학생시위의 주체 세력으로 유명무실했던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 민청학년을 지목하면서 전국에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학생시위들을 한 번에 통째로 정리하기 위해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거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에서 제대로 꼬린시키지 못한 인사들을 민청학년의 배우로 지목했고 무려 천명이 넘는 국민들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고문한 끝에 눈에 가시가 탔던 인혁당 인사들과 조청면을 비롯해 김지하 조영래 장기표 등 대표적인 반정권 인사들까지 모조리 엮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집행 가능한 긴급조치 4호를 통해 일거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참혹하리만큼 유린했던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을 앞세워 그야말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을 동력삼아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공포정치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용기있게 외쳤던 학생들의 외침은 일순간에 공산주의 세력의 지시를 받은 몰지각한 폭력 시위로 이러한 젊은 학생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던 재하 인사들의 시민사회운동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인 내란 행위로 덧씌워진 채 전쟁 중에나 있을 법한 군사재판에 끌려가 사형 무기징역 15년 징역형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중한 형들을 선고받으며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가혹행위들과 물고문 정기고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적인 만행들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마저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마저 잡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에 대해서 정권의 사전통제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당시 언론인들 마음속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죄책감과 자연인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가책이 점차 쌓여갔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10월 8일 청와대의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대표들을 불러 현재의 유신체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도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언론계도 자율적으로 보도나 논평을 자제하라 언포를 낳고 문공부를 통해 각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에게는 보도지침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기관원까지 파견했습니다. 가뜩이나 박정희 유신정권이 저지른 온갖 만행들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일침 한 번 가하지 못해 자괴감에 휩싸였던 기자들은 대놓고 자신들을 길들이려는 정권의 작태에 분노했고 1971년 제7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언론수호선언을 발표했었던 동아일보 기자들은 당시 유엔데이로 공휴일이었던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에 모여 언론자유수호선언과 함께 언론인 불법연행과 외부간섭, 기관원 출입 등에 대해 거부할 것을 결의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일면에 3단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언론자유수호선언을 외치며 결의한 동아일보는 그동안 지면에 제대로 싣지 못했던 유신반대 학생시위를 비롯하여 야당과 제아인사들에 대한 기사들을 적극 게재하기 시작했고 이에 자극받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일간지 기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양대통신사였던 동양통신과 합동통신 등 통신사들도 이 결의에 합세하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일명 언론자유수호운동은 지방 언론사들까지 확산되며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책임급 기자들을 연행해 갔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여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는 등 자신들이 하달한 보도지침을 거부하고 제 목소리를 내려는 동아일보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직접 나선 잡돌이로 인해 1년 중 광고가 가장 많이 몰리는 연말연시에 이미 광고 내기로 합의하여 동판까지 다 제작했던 기업들조차 무더기로 해약했고 동아일보는 급기야 1974년 12월 26일자 지명광고가 실리는 자리를 비워둔 채 백지상태로 내보낸 일명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1974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1975년 7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졌고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동아방송도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방송 시간마저 단축해야 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신민당에서는 광고 탄압은 새로운 수법의 언론 탄압이라고 박정희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고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에서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저명한 독립지를 괴롭히기 위한 정부의 입김이 설인 행위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피해 언론사인 동아일보에서는 1974년 12월 30일 비워진 일면 광고란에 독자들과 국민들을 향한 광고 모집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광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바로 다음 발간일인 1975년 1월 1일자 신문 지명광고란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경려광고와 야당 신민당의 경려광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의 경려광고뿐만 아니라 훗날 동아일보 경려광고 최초 게재자로 알려진 김대중이 자신의 본명이 아닌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게재한 경려광고를 비롯해 독자들과 국민들이 박정희 유신정권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에 굴하지 말라며 짧은 응원 글귀와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성금으로 보낸 내역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동아일보 경려광고 게재는 다음 발간일인 1975년 1월 4일에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파격적인 전면광고를 비롯해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에 우리는 막걸리값 소주값을 모아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위기를 맞은 신문을 위해 작은 광고 지면을 산다는 격려광고에 연이은 독자들 국민들의 격려 응원 글귀와 성금 내역들로 이어졌고 여기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주필 겸 이사까지 역임했던 청관호와 문익환의 동생이자 목사인 문동환이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박형규 목사의 해방의 길목에서 출판기념 민주회복 강연회 안내 광고에 재하대통령 장준하 등 명망있는 재하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일명 동화돕기운동은 단순한 응원과 격려를 넘어서 마치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처럼 당시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전세계 언론사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국민들의 격려광고는 일종의 놀이나 유행처럼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처음 게재되기 시작한 1월 1일부터 1975년 5월까지 무려 1만여 건이 동아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 정권은 광고주였던 기업들을 압박하여 언론사의 돈주를 막는 것을 넘어서 언론사 사주들을 비롯한 경영진에게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주들은 이러한 노골적인 언론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막아주기는 커녕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언론인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해고하기 시작했고 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은 어느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경영진들에 맞서 해임된 기자들의 복직 요구와 함께 기사 제작 거부 등 농성을 하며 맞섰습니다. 해고와 농성, 무더기 해고와 해임철의 복직 요구 제작 거부 농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정권 차원의 언론 탄압은 어느덧 언론사 내에 노사갈 등 혹은 노선갈 등처럼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갈라치기에 성공한 박정희 유신정권은 기자들의 대표적인 목소리 창구였던 기자협회보를 등록 취소한다던가 동아일보에 옥중숙이 고행 1974를 꾸준하게 기고했던 김지하를 방공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 끊임없이 언론 탄압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급기야 1975년 3월 17일에는 동아일보 사주가 폭력배 200여 명을 동원하여 농성 중이었던 기자 130여 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강제 축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동아는 어제의 동아가 아니다. 폭력을 서슴지 않는 언론이 어찌 민족의 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폭력 사건이 벌어진 지 바로 다음 날인 1975년 3월 18일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을 중심으로 동아 자유언론소 투쟁위원회 일명 동아투위가 결성되었고 이로부터 며칠 후인 1975년 3월 21일에는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도 조선투위를 결성하며 박정희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과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총 130여 명을 해직하거나 무기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명분을 내세워 대량 해고를 일삼아 반복했고 어느덧 언론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사주들의 수익 창출 도구,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치료를 발동하고 학생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고려대학교를 강제 휴교시킨 뒤 교내까지 군병력을 투입했으며 같은 날 대법원에서는 인혁당 재건의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8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시켰고 바로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박정희 유신 정권은 사형 선고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도예종 등 8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버렸습니다. 10월 유신으로 헌법마저 유린되고 긴급조치로 국민들의 기본권조차 철저하게 무시당한 채 각가지 죄목으로 끌려가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급기야 죽어나갔으며 와치독 역할을 하며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마저도 백지광고사태, 대량예고사태 등으로 제 역할을 상실해가는 상황 속에서 1975년 4월 11일에는 서울대학교 농과생 김상진이 이러한 세태에 대해 절규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뒤 할복하여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긴급조치를 앞세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에 뜨거웠던 격려관 고열풍도 잦아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급판왕이라 불리는 긴급조치 구호까지 발동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각지대 민주주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